네, 요즘 붕어 구경하기 너무 힘들어요. 우리 이조사님 늘 가던 그 자리로 갔네요. 큰 붕어는 아니지만 잔잔한 잔시알붕어를 재밌게 손만 보고 갑니다. 와, 분위기 좋아요. 우아한 곳은 아니지만 작은 강가 수로입니다. 군인 위천강이 되겠어요. 우와, 이 정도면 크네요. 오늘도 빠가와 함께 보내 왔습니다. 와, 늘 가던 그 자리에서 우아하게 앉아지었어. 군인 위천강입니다. 와, 마리수 몇 마리 했네요. 잠시 오전에 갔는데 또 이렇게 고기를 낚으셨어요. 꽝치는 것보다 그래도 작은 시열이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어디예요. 네, 군인 위천강 대물나라에서 10분 거리입니다. 오시면 안내합니다.